It's gotta be against the law to look this damn good Watch out now Cause baby I feel real good and I wish y'all would Watch out now It's gotta be against the law to look this damn good Watch out now Everybody watch out Watch out now 안녕 여러분 바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바바프프 디데이예요 이렇게 바바프 우상이랑 소품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눈바디 지금 공복상태의 제보니까 한 45.2 정도 나오더라구요 그럼 여러분 촬영장에서 만나요 아니다 해매부터 이따가 찍을게요 노래 노래 오세요 안녕하세요 찾아놓은 것 중에서 이런 그냥 내추럴한데 좀 입술색이 좀 있는 느낌 끝나고 맛있는 거 먹는거야? 완전 오늘 아 진짜 웃겨 떡볶이 먹겠는데? 너무 귀여워 배고프진 않는데 왜냐면 아침도 못 먹었거든요 목이 마르네 물이 못 마시는구나 어제부터 어제 6시부터 안 마셨어요 매년 크리스마스 때 케이블 콘서트 갔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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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안내 보고 계실 수도 있어 내가 내가 내 브이로그를 내 바프 브이로그를 반가워 귀여워 한마디 하자 같이 지내고 계시나요? 언제 계시나요? 열어주세요 그럼 기우쌤 나오셔? 네 나오는데요 왜냐면 좀 다른 분들 부르기가 약간 바프라서 근데 기우쌤은 정말 아무런 그런 게 없어서 기우쌤? 오빠같이 동네 오빠? 그냥 약간 사촌 오빠? 그치 그치? 오우 호랭이 더 호랭이 오우 딱 기우쌤 얘기하고 있었는데 무십게 하고 오셨나요? 그렇게 무십게 하고 오셨나요? 와인을 들고 왔어 아니요 한 잔 할래? 어 나 한 잔 할래 나 이거 바프 콘셉트 중에 와인 있거든 빗병 두 개 새 거 하나 맞지? 맞아요 감사해요 대박 스푼즈를 잘했어? 완전 잘했지 온 마일로 기우쌤도 하고 있어? 아니요 이번 하는 게 바쁜 친구였어요 쌤 어 바쁜 거 다 했어 기우쌤 운금 부지르네 오늘 같이 찍자 그럴 거면 그럴까? 어 아 아 아니요 이거 좀 더 연하게 나올 거다요 아 좋아요 아 아 아 아 뭔 소리야 이거 9살부터 말한 거잖아 아 근데 볼살 확실히 볼살 안 빠졌어 아 그때 보면 더 어린다 그치 가시죠 네 메이크업 헤메 끝 쌤은 이따가 미팅 끝나고 온대요 네 맞아요 아 네 그리고 그냥 페퍼링 하나 음 12시까지 12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까지 펌핑하면 된대요 그래요 네 보라 언니 오늘 도와주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바다 어 블로그 찍는 거 도와주기로 했어요 펌핑 담당 어 안녕하세요 아 언니 헤어 담당인데 이제 곧 가야됨 수박씨야? 아 아 아 어제 주씨 먹었네 아 진짜요 아 뭐야 이거 먹으면 돼요? 한 모금만요 응 됐어 손 빨았다고 차선이 나갔지 여기서 당겨요 시작 하나 등으로 당겨요 둘 다섯 몸매 빼고 다섯 몸매가 좋아야지 그래요? 일곱 여덟 여덟 오케이 내리고 저 혹시 빨래 털기 하고 계신 거 아니죠? 상부가 돌고요 자 악씨를 물어봐주라 공지 터치 공지 터치 그렇지 열 개 시작 보기는 쉽지만 굉장히 둘 둘 셋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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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어때요? 주먹같아요 주먹같아요? 다 지옥같다고 이 순간이? 지옥같아 진짜 지옥같은 순간 순간이 다 지옥같다 이거죠? 정말 나이키 나이키는 포기 못하죠 나이키는 포기 못하죠 나이키는 포기 못하죠 왜 안올려? 올리고 있는데 아 진짜? 할 말은 다 잘 어울렸어 일곱 더 올려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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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색 같은 경우에는 정석적인 보그 같은 느낌 이 사람을 모티브로 해서 촬영을 진행 제니 제니 모티브로 해서 촬영을 진행할 건데 거기다가 착장 자체가 지금 되게 컬러풀한 오렌지에다가 옐로우 바디 프로필 안 찍으세요? 어 저 저 바디 프로필 찍으면 큰일나요 예민해져가지고 절대 찍지 말라 이번 컨셉이 제일 색지한 컨셉이야? 아무래도 그렇지 색이 나 색시하긴 한데 색이 나 색지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동룡 아동룡 나 무참 챌린지야 오늘 아니 괜찮아 나 박후 아니고 무참이야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웃겨 그냥 오늘 귀때 괜찮아 귀분 딱 떠올네 3살로 1초만에 우승을 참을 줄 알아야 돼 10초 동안 참아야 돼 웃겨 웃겨 시작 콧구멍이 멀렁거리는데 어떻게 참아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은 예뻐요 오늘은 기우쌤 저번에 오늘 본 것 중에 제일 예뻐요 오늘 본 것 중에 기우쌤이 이거 마시고 해야 돼 마시고 해야 돼 맞아 맞어 좋다 좋다 자 야 오빠들 진지하다, 오빠들. 나 청순한 게 좀 더 잘 어울린다. 너 섹시한 거리가 힘들어. 80km 정도? 80km 더 멍청해. 이게 뭐지? 너 원래 평소대로. 지금 넘어졌어, 그런 거. 약간 그런 좀 유주한. 다행이다. 왜 웃어?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하나빼고 다 수백한 거야? 예쁜데? 잘 나. 이거 잘 나는데? 왜? 거의 예뻐. 마지막이 아닌가? 어. 거의 친오빠 두 명이랑. 친오빠 두 명이랑. 지금 이렇게 째려보고 있고. 예쁘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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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나 진짜 예뻐. 너무 예뻐. 나 진짜 못해. 안전하다. 저거 나. 날씨가 그랬다. 내 보네. 그 안전하자. 이거. 이게 예쁘다. 뭐야, 진짜 예뻐. 이거 мат우야. 그 안전하자. 이거... 아이유 아이유 같죠? 아이유 같죠?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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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약간 느낌이 있는데? 그니까 고생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 모니터 봐봐 타프 끝 헉! 이거 너무 쉽다 뭐야 파아듬 파아듬